내가 당신을 이해해 주길 원하다면 다시 또 날 이해해 주는 춤 중에 좋은 일 우두를 위해서라 날 가둬주지마 나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니야 이제부터 나 맘대로 춤을 출 거야 시간, 장소, 음악까지 모든 내가 결정해 이제부터 나 마음과 자유롭게 춤을 출 거야 나만의 춤을 너의 시선 안에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